아, 어서오세요. 저 좀 창가 쪽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와, 이쁘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올걸?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 졸귀탱. 찌, 그런 느낌 아닌데. 이래도 모르겠어? 이것도 졸귀탱. 아, 예. 음료 주문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기요. 제가 혹시 여기서 이런 포즈 취하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약간 여운을 주르는 느낌 나면서 약간 지금 입은 핑크 색깔이 바다랑 아주 잘 어울리는 좀 센치한 느낌? 정답! 이렇게 하란 말이야, 사장님처럼. 그래서 주문은 어떻게 해요? 아, 캐러멜 마키아토 휘핑크림 빼고 샷 추가해 주시고 캐러멜 시럽 한 번 붙어요. 맞지? 맞지. 그리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고 여기 시그니처 케이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케이크 먼저 주세요. 아, 예. 주문하신 시그니처 케이크 나왔습니다. 파티는 조금 이따 가져다 드릴게요. 음... 어때? 뭐야? 얼굴 커 보이잖아. 다시 찍어줘. 알았어, 알았어. 작아 보이게 찍어. 오랜만에 힐링하러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응. 오늘 일정이 뭐야? 아, 그 오늘은 약간 그 즉흥적으로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은 카페를 두어갈까 생각 중이야. 일정 안 짜고 온 것 같은데. 나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찾아놔 알겠지? 여자친구분 정말 사랑하시나봐요.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짠! 세팅해놨어요. 저기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까 제 남친이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어?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조용히 해봐.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었죠? 아, 뭐 되게 챙김이 남다르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 갈 거야? 그,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외국 느낌 나는 식당이랑 카페가 엄청 많대.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밥 먹을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로까지. 여기 마음에 들어. 이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한 마디. 아, 그렇지. 여기 사람 좀 많아서 웨이팅 길 수도 있어. 그럼 나 화장 수정할 동안 자기가 웨이팅 대신 해주면 안 돼? 어, 뭐, 뭐, 뭐. 진짜?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줘. 우르르. 나 사진 찍고 있으니 테니까 먼저 당해봐. 우르륵. 살얼으. Maßnahmen